와아! 와아! 물고기 딱 와! 와아! 저 잡았네! 이리와! 손! 오! 이리와! 이리와! ㅋㅋㅋㅋㅋ 선생님께는 형래! 주! 성! 졸다! 와아! 와아! 아 개고픈다! 와아! 슈현 3마리 갑니다! 대박! 잘 있어 멋진 숙소야 I can feel it 딴따란딴 락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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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다야! 락앤올! 락앤올! 오! 너무 맛있다! 딱! 와UN! 락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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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다! 날씨 미쳤다! 그치! 진짜 좋다! 어 우와 야 컴포즈 가서 아이스크림? 어 많이 먹었어 아까 보니까 디저트 먹으나 했잖아 디저트 먹고 가자 디저트 여물어 그냥 가만히 어 야 너 왜 달려있는데? 어 뭐야 아 여기 오늘 종취내 하나 보다 헌티지만 종취내 하는 거 보다 종취내 중이야 우리 아르바이트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 이마가 유전이네 보니까 아 동치네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였어 신성대나 아 여기? 슈퍼하는 거 아니었어? 헉? 멍멍이 너무 귀엽다 어 얘 그 말 진짜 잘 된다 기다려 이쁜 아가씨 총각들은 저녁 총각은 물어 이거 어 진짜요? 어 이쁜 사람은 물어 따로 응급실 가겠는걸? 아 나 진짜 많이 물겠다 손 손 자 하이파이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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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사진 하나 찍어도 돼요? 잠시만요 기다려 아 귀엽다 기다려 잠먹어 한 사람도 안 다쳤어 손 먹을 게 없으면 손도 안 줘 손 손 이리 와 와 놀랬어? 왜 잡고 기찹해 왜 기찹해 왜 기찹해 왜 기찹해 싫은데 왜 잡고 그래 왜 기찹해 왜 기찹해 왜 기찹해 봐봐 쫄아 놀랬어? 어 이른바 미안하니까 누워갖고 애교 피는 거 아버지야 배낚시하러 가자 와 운동 못 해 이 앞에서 좀 기다려요 네 네 센서야 너 낚실불이 있어? 처음이야 설레? 재밌을 거 같아 우린 낚시 첫 커플이야 지금 한 번 앉자 한 번 해 한 번 해 안 해봤자 진짜 낚시기 자 승선하세요 승선 38명 훈련사의 권기둥 수선을 했습니다 재밌을 거 같아 흔들려 흔들려 자 다 전제 차렷 선생님께는 경례 충 성 충성이 아니야 무슨 오지? 준 진 성 와 너무 좋다 와 진짜 예쁘다 미쳤다 와 와 와 너무 예쁘게 미쳤는데 와 진짜 좋다 와 진짜 좋다 와 너 이렇게 미친 거 아니야? 와 와 오늘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세상을 오늘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세상을 정전을 림병 아 아름답나 아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서 누리 안 꼭 쉬쉬 세 자 보람찬 바로의 결 마치고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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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줄 내린다 줄 내린다 줄 내린다 줄 내려봐 잡먹는 순에는 장갑을 벗어 자 이렇게 해서 드리거든 네 요 요 요만큼만 하면 올라왔죠 이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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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오네 오 막혔어 뭐야 쌤 두 마리 뭐야 와 아니 이따 보면 봐보네 이렇게 해서 사진을 하나 찍어놨는데 어 근데 좀 징그럽다 투데이 비어 투데이 비어 vens 됐어 한 개당 세 개 꽂았거든 어 미친 입 줄었어 올려주기 전에 야 누구 잡을래 너 빨리 나 잡아놓ал 해줄게 해줄게 신그러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 근데 이거 왜 따갑지 비늘이 어? 개고픔은 나 어? 개고픔은 나 안 돼! 야 니 떡밥 다다 안 돼! 가만히 있어봐 진단 부리지 말고 내밀 또 봐 가만히 있어봐 해줄다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여기 난리 났는데 지금? 자 세 마리 갑니다 주렁주렁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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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월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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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정말 쉽구만 오! 가자매로 갈게요 가자매로 갈게요 떡을 기리네? 쇼! 쇼! 아니 쇼! 어떻게 먹는 거야 내가 내리자마자 그냥 올렸는데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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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이라고 소문난 touch inh 일단 얘는, 얘는 야가치야. 매일 짓는 게 좋지 않냐고. 아니 염색을 했잖아. 왜? 얘 위에는. 아니 형세야. 어? 가 나와봐. 꽃새날로 가봐. 꽃새날로 왔다. 자, 갑시다. 자, 여기, 여기. 난 견착이 중요해, 원래. 여기는 가랑이. 가랑이 스타일이야? 너는 견착이 벌써. 너는 벌써 안 되겠다. 견착이 이만 들어가고. 자, 갑니다. 세니 고. 고. 다운. 스테디 스팟. 스테디 스팟. 스테디 스팟. 스테디 툼바바 파스타. 오. 자, 보이죠? 같이 올리기 시작했어요. 자, 스테디 툼바바 파스타. 이게. 우와, 크다. 아니 이게 초보가 고수 채널 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래. 한 번도. 스테디. 액션. 오, 좋아. 사이즈,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아, 안 되죠. 바로 안 되죠. 아, 이게 종이 달라. 유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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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디. 레디. 액션. 캠. 오오. 저 보이죠? 벌써. 저 뒤쪽도 만만치 않은데요, 지금. 자, 벌써 손. 입 쪽은 못 보이죠? 액션. 오오. 오, 이거 좀 큰데요? 많이. 오오. 오오. 싹. 아, 한명 초동생. 아, 집에 가. 집에 가 슛. 나 줬어요, 너무 작아서. 나 줬어요. 나 줬어요. 나 줬을 스킬 했죠? 아, 왜. 레디. 액션. 아, 재현이 확실히 잡혔어요. 오오오. 더블킬 액션. 더블킬. 과연. 과연... 선생님, 선생님 갔죠? 됐다 싶죠? 사장님 아버지! 주여! 오! 주여 3마리 갑니다! 3마리 갑니다! 주여 선장님! 원진 스니킹! 이거를 이렇게 이겨버리대요! 사장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3매를 인정하십시오! 이걸 3마리를 억전하네! 인정이다 인정! 어쩔 수 없어! 아니 너도 잘하더라! 와! 잡았다! 잡았어? 아 여기서 잡아버리는... 내가 말했지! 엄청 예쁘다! 우와! 유재야! 응? 유재야! 유잼! 유잼! 우리 바다에서 하나 인정? 아... 그냥... 그냥 찍지 마세요! 저 이런 거 속세에 나가는 거 진짜 싫어요! 싫어요! 자연을 존나 사랑하게 됐어! 그건 욕하지 마시고요! 근데 어민들 피해가 조금 걱정이 돼요! 저희가 너무 많이 잡아버려서... 우리가 다 잡았어! 거기 바다에 있는 애들을... 한동안은 이게... 어업이 좀 불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아니 이건 제주도 재밌다! 뻔한 거 안 하고 다... 새로운 거 하니까 진짜 재밌다!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힐링해! 응... 저녁 먹자 이제! 저녁 먹자 이제! 저녁 먹자! 야 우리 뭐 안 먹었죠 여기서? 저녁 먹자! 저녁 먹자! 어떤 거 해 뭐? 내가 찾아볼게! 어쩔 수 있어! 해물라면서 한 번 먹은 얘기는 하는데... 해물라면도 마셔봐! 우와! 이거... 토시랑 꿀사랑 나왔는데... 진짜 제이아... 죽고 싶어? 이걸 먹으러 가자고? 야... 진짜 왜 저러냐... 진짜 감옥다... 그냥 황계 카레가 레전드래! 메뉴 보면 그냥 느낌이 오지 않냐! 친구 poser땅 교사장... 자기야... 차가 일로 들어와야 되나 보며? 차 이리로 들어와야 되나? 투쟁이 여기 있는데? 여기? 하려면? 그냥 한 번 내가 고르는 맛집이야. 후성분지 한 번 봐봐. 이렇게. 이거 안 먹어봤겠지? 와 맥주 한 잔 진짜. 이건 뭐야 지금? 카레. 아 시발. 왜? 아 얘가 빨았던 거 또 빨았다. 아 아니. 아 진짜 존이야? 열 님보. 평가해주세요. 시발 뭐고. 카레 뭐고. 티가 맛있겠다고 해가지고. 뭐가 맥주 씨. 니가 옥장을 좋은 거 아니야. 니가 자신있다 했잖아. 와 물 싹 비웠다 근데. 이 정도면 맛있게 먹은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니가 진짜 좀 더 맛있게 먹었네. 내 새끼야. 나 진짜 좀 더 맛있어. 나 진짜 맛있게 먹었잖아. 난 진짜 맛있다. 그냥 내 새끼야. 나 진짜 맛있다. 나 진짜 맛있다. 정답! 정지혈이 잃어버린 네팟! 찾아줘! 이제는 그대에게 기쁨을 선물해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마음을 깨끗히 씻으면 이렇게 칫솔을 합니다! 마음을 깨끗히 씻으면 짜잔! 칫솔이가 났어요! 세월이는 에어팟을 당기고 갖다 준다 에어팟을 당기고 갖다 준다 에어팟을 당기고 갖다 준다 에어팟 출발! 에어팟을 당기고 갖다 준다 하하하하 이게 뭐예요? 에어팟 진짜 푹 다시 생겼네 사서 찾았다고 걸어 쳐야 돼. 찾은 척 해볼게. 뭐야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샀어? 어디서 왔어? 샀어? 잘 왔는데! 어쩔 건데! 병신인가? 자기가 잃어버린 거 찾아놓고 날 약 올리면 내가 약 올리겠냐? 어쩔 건데! 1시간 동안 마음고생 열심히 했어. 가자. 어디 있었어? 혜준에 산 거야. 아 진짜? 잡축이야. 아 내심 기뻤는데 찾았다 그래서 현사님! 그래서 저쪽인데 우리 저리야 현사님 현사야 현사야 여기야 여기 지금 너무 잘나가 stand any light 캐스트 시절로 입장 인생 티컬 그럼 휴대폰 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행기가 바랍니다. 마치지 마시고 저희 승무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